멋있다, 박연진! 왜 주중이를 쳐놀리냐고. 가슴 존나 껴! 뼈 어딨어, 혜정아. 문 선생! 아, 잘한다. 넌 해냈을 거야. 그치, 박연진? 이곳에 가슴 존나 껴. 안녕하세요, 서른살 워랑입니다. 너무 섹시. 결국 서른살 되고 가셨어요. 아니야, 이제 곧 다시 어르실 예정이야. 야, 너 윤나이 몰라? 아직 아니야. 미쳐라. 난 지금 서른지만 6월에 28, 7월에 29이야. 이제 오늘 모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토마토 페스토로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색 모짜렐라 사달라고 했더니 김영랑이 이걸 사왔거든요. 몰라요, 제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29살 송송호라고 합니다. 직업이 뭔가요? 저 자랑스러운 회계사요. 와, 언제 가장 자랑스럽냐면 저한테 밥 사줄 때. 근데 나는 직업이 뭐냐고 안 물어봐.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이요. 그래서 안 물어봐봐요, 그래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회사에 다니고 있답니다. 여기서 좆밥은 저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김영랑이요. 직업이 뭐예요? 좆밥이요. 지쳤나요? 네. 아, 씨발 힘들어. 집에서는. 뜨거워. 안 뜨거워. 스님의 사랑. 아니, 눈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누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나. 내가 뭐가 급해, 내가. 아니, 눈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예쁘게 잘 나오니?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 아니. 예쁘게 잘 나오지. 이 궁전 같은 집이 어딘가 싶으시죠? 아람이네 집이에요. 아, 죄송해요. 어깨 돌렸어. 괜찮아, 영화 아니니까. 괜찮아. 다 영화과를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영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왜 나 영화를 하고 있어. 아람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넷플릭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무슨 작품 하셨죠? 아, 최근에 공개된 피지컬. 거기에 저희가 또 아는 분들이 몇 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가루씨, 강가루씨. 어? 베프시잖아요. 네, 저 베프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는 맞춰보세요. 맞추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요즘에 일단 일타 스캔들에 또 단단히 빠져버렸어. 일타 스캔들이 뭐예요? 나는 더 골로리에 빠졌다. 내 꿈 나와요. 멋있다, 박현진! 박현진 화이팅! 오하라 화이팅! 브라보! 멋있다, 황트라! 맛있다, 파스타! 근데 더 골로리만큼 재밌는 드라마가 어딨니, 요새? 진짜 없지, 진짜. 내 일타 스캔들도 넷플릭스에 서비스템. 어,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김영랑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아, 그런 거였나요? 근데 너가 진짜 좋아할 만한 드라마이긴 해. 일타 스캔들이 무슨 내용의 드라만들. 일타 수학 강사가 반찬가게 사장이랑 사랑에 빠지는 얘기가 돼. 거기 반찬 맛있어? 응.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였는데? 아니? 거기 반찬 맛있네. 댓글이 달렸어. 안 봤는데 벌써 재밌네요. 보고만. 오늘 제가 소코오카 2편을 올렸거든요.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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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아. 사랑하는 남친이야? 어떡해? 니네 준이 개빡쳤어. 야! 너 그거 신신한 소리야. 큰일 나, 사라야. 입판사판은 원래 보교 용어야. 나 쳐졌어! 나 그거 네가 먹던데? 당연하게? 어, 당연히. 넌 해냈을 거야? 그치, 박연진? 그 나긋나긋한 기갈이 진짜. 요즘에 쟤도 젊나 없어. 그 MZ 오피스 때문에 거기 시작해서. 아, 나는 내가 MZ인 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사무실에서 역 합격?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역 합격 스킨인데? 네? 한 툴도 늙지 않겠다네. 나는 얼마 전에 동기들끼리 세 사이에서 밥 먹는데 그냥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거든? 와, 진짜 MZ의 표본이시네요, 이런 거. 아, 그치? 근데 너는 진짜. 너는 진짜. 너는 진짜. 나는 스무 할머니보다 후배인데 MZ라고 느꼈어. 왜? 일만 잘하면 되지. 일만 잘하면 되지. 나랑 일할 사이는 아니.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박연진. 이거 강민경. 배고파서 사실 아까 영선영에서 뭐 많이 먹고 왔거든. 좀 진짜 많이 먹고 왔거든. 항상 많이 먹잖아. 아니야. 맞아. 아니, 일본도 이러고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다. 아, 조회수업만 잘 나오면 너무 좋겠다. 나 스무 하고 되고 싶어. 자, 이제부터 몸 가진 조심해야 돼. 수리나 먹고. 너 학폭했어, 안 했어? 학폭? 학폭 안 했어. 수리나 먹고 몸이나 놀렸어. 왜 주중이를 쳐 놓으냐고. 쳐 놓으냐고. 아, 또 그냥 요리하는 뒷모습이 아주 멋져. 멋지다! 멋지다, 와라! 내일 재택하고 싶은데. 나 영원히 재택하고 싶은데.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어. 따라로로롱. 기분 좋은 바람을 따라. 아, 다 됐어. 아니, 그 돈 없는 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귀찮아서 못 해먹겠어. 안 하잖아. 안 하면서 되게 하는 것처럼. 진짜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홈장은 그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뭐야? 아, 오이? 오이 개많아. 그러니까. 아, 이거 혹시 한 명 파스타 하면 고기 한 명 오는 거야? 아, 그럼. 아니요. 자, 고겠습니다. 고겠습니다. 절망은? 나 이렇게 먹어도 돼? 어, 그렇게 먹어요. 별로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얼마나 돼? 돼지 새끼 없는데? 얼마나 저거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사진 안 빠지지? 여러분은 오이 좋아하시나요? 좀 좋아해요. 저는 개 극혐해요. 왜요? 냄새가 이상해요. 잘 나가는 동네는 거야? 누나 어디, 누나 죽을 때? 누나 빵 쏴야 돼, 오늘? 자기 시켜야 돼, 사람들한테? 석상해야 돼. 분명해지면 똥을 싸야 돼. 일단 똥을 싸라. 똥부터 싸면 어떡함. 주진이는 뭐였지? 딸기 어쩌고 밀키웨이. 딸기 어쩌고 밀키웨이. 돈까스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치? 돈까스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돈까스를 먹었거든. 조심해? 이제 부합하고 있어. 사실 나는 밥을 먹을 때 또 먹을 것 같아. 다 준다 그래서. 아, 밥 한 거 먹어. 응. 아, 내가 진짜 초대 편인데. 근데 이건 콕콕과 1편한테 내가 했던 개그라서. 재탕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다르다. 그렇지? 밑에 아직 초쌈하는데 커피 사 올까? 그럼 암초 쌈으로 렛츠. 짜잔. 갈춤 추는구나. 뭐? 막난이 갈춤이겠지. 이게 제일 크다며? 가슴 존나 낚여. 가슴 쳐 늘어났어. 나 차가 있고. 친구들이 선물.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야, 우리 가자 이제. 그러게. 이 금옷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봐. 대로. 나이 호라지가 자진 것 같아. 우리 붙어간 거 할까? 가만히 써보는 건 어때? 수선이 나었나요? 가슴 존나 낚여! 어디가 안 끝나나 보다. 가슴 존나 낚여! 그런 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스튜어디스 혜정아. 오, 문 선생. 널 왜 인사도 안 하니? 별로 안 친했어가지고. 어머니, 잠시만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럴래? 아, 그것도 있는데. 그 선생님 따라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여자랑만 싸우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말을 좀 거북하게 하시는 편이셨네. 다 외웠네. 저도 너무 상담. 이렇게 빠졌어. 너 지옥행이네. 석밥이던 여기. 대가리에 고정수 좀 채웠더니 아주 씨발력이 됐네. 빼기 좋네. 그래. 죽어서 꼭 천국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야! 뭐가 더 남았다는 거야? 야, 이 씨. 야! 진짜 그렇게 투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너무, 너무 소고하니 뭐야. 저희는 또 보고 올게요. 스튜어디스 혜정아. 레이 고. 어떻게 나오는 점이 다 보여줘. 어. 제가 보여줄까? 엄청 잘 나와. 아. 누구세요? 저는 오웅 그라마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도요. 이거 되게 예쁘게 나온다는데? 내가 예쁜 게 아니야? 어. 옵세이. 민망하네. 네 친구들은 이걸 다 견딘 거야? 내 친구들 잘해. 난 맨날 폰으로 왔어요. 네. 카메라가 어서 커. 너무 문각적이야? 말리죠. 저희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거 보리차야. 그치? 맛있다. 삼백이 양이지 않겠네? 아 오겨빈이 차. 그렇지. 슬레이터를 줘요. 대회차 안 드세요? 재빈님들이 벌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지루했던 내 유튜브. 한참님, 한참님, 한참님. 감사합니다. 원성.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목말랐어.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카메라에 잠식당한 애가. 콩깍지를 겨자에 찍어 드세요. 안 줘도 돼. 컷 먹어봐야지. 마음 지도 작태라. 이 술집 이래 봤나? 나 아까 아르바이트 계획 파괴함이었거든? 내가 일하는데 다 없더라고. 네가 막 그 유튜브 채널을 그 웃기는 거야? 내일은 해 주세요. 여기다가 해답본으로 술 먹으면 좋을까? 응. 응. 내가 해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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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coin 패스. tab. whatever Another品. 그렇지. 응. 너무уем. 여러분. 여러분. 귀엽다 야 이거 니한테 너무 딱이다 딱 내 용량이지 자기 부산 이거 너무 귀여워 얼마일까? 얼마일까? 귀엽다 얘네 너무 예뻐 여기 이쁘냐? 얍 또 봐요 안녕하세요 머리도 빨았어요 어디 나시세요? 나주배시 나주배시요 아 배 나타샤 너 근데 지금 버스 되게 이쁘게 나온다 진짜? 저는 배 나타샤라고 합니다 김베라타샤 한국에 온 지는 이제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사람 같아요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랑은 무슨 관계신가요? 비종이요? 친구란 뜻입니다 아 친구랑 아 뭐야 깜짝이야 나 이제 유튜버 이름 정했어 드디어 김베라타샤라고 불러요 왜 오셨어요 한국에? 저는 조선의 어른이기 위해서 어디에요? 뒤에 맞춘 퇴근 운영도 있네요 어이 김베라타샤와 함께한 한국 음식 여행기 너무 설레요 탈북수 세계랑 잠시하려고 이제 슬슬 준비하고자 어때 그러면은 슬림펀부터 넣어야 되나 아 맞다 맞다 너무 헷갈려요 한국인으로 할게 아니 그냥 한국인 이름으로 맛보사해 나시 나시 아니야 나주베시야 내가 물어봤거든 무슨 나시냐고 하니까 나주베시래 그래서 회에 나타샤 한국 김치 맛있네요 뭐 먹고파요 예쁘겠지 이거 네 먹어 빨리 빨리 깨를 맛보는 거 찍으려고 들었는데 안 오시네 와 잘한다 역시 나타샤 러시아에서 자변네 뭘 봐 야 뭘 보냐 야 뭘 보냐 야 이사라가 니 남친이야 어 사라야 미안 이거 내가 다시 썼다고 해가지고 칙칙 그럼 그때 죽었어야지 내가 왜 유튜브 좋아 어 이거 오디션 영상이야 오디션 영상이야 오디션 영상 나타샤는 오늘 복지를 합니다 너무 예쁘다 우리 애기 어디? 무슨 애기? 애기가 좀 많이 즐거잖아 애기가 나랑 동갑이야 어 어제 간력이 왔거든요 니가 다 찰려? 종양이 달려 가연아 간력이니 남친이야 왜 저래 왜 저래? 남짓하니 찍어봐 어떻게 하지?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수린이도 없냐 수린이가 없잖아 아 둘 셋 알겠어 아 무서워 무서워 어 일찍 니와 나 그냥 그 사이에서 왜 바보같이 못했어 그리고 걔도 똑같이 괴롭던데 맞아 걔가 직접 지지낼거잖아 우주언니스 혜정이가 지금 혜정이 만나야 돼 지금 잘 어울려 지금 잘 어울려 아 너 지금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는 거야? 너 지금 펜질이 못 짓다 야 너 지금 펜질이 못 짓다 나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